여러분은 두피열이 두피와 모발에 치명적으로 좋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피열이 심해지면 머리도 많이 빠지고 두피 트러블을 거쳐 화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피 화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타이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생성된 열이 두피를 메마르게 만드는데 특히 자외선 A는 모근을 약하게 만들고 자외선 B는 머리카락을 지탱하는 단백질의 손실을 가져와 모발이 쉽게 끊어지도록 만들죠. 자외선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도 많지만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에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열 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외선에 얼마나 노출되면 두피의 열이 가해지는지 실험해보았는데요. 처음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마음을 온화하게 만듭니다. 후에 야외 활동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덥고 습하여 짜증이 나는데 활동까지 하다니 다들 스트레스까지 받겠군요. 잠깐 동안의 활동을 끝으로 두피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급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군요. 이렇듯 강한 자외선은 두피의 온도를 생각보다 많이 올리는데 계속 두면 피부 열노와 함께 복합적인 피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온도를 식히는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 차가운 물로 두피 마사지하기 등이 있는데요. 아민토라는 저희가 만든 화장품 원료 성분을 이용하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아민토 원료는 베풀민트를 이용하여 만든 원료로 피부의 온도를 확 낮춰주고 열노화를 방지해주는 원료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은 기대해주세요.